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 쓴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워야 할 분명 영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를 겪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체성과 기준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 내 감정이 드러나거나 내 체질과 내 상처, 내 옛 습관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러한 정체성과 기준들은 또 흔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학생들은 학교에 또는 직장에 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정체성이나 또 우리가 원하지 않은 기준들을 강요받게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이 왜 그렇습니까? 다시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다시 붙잡고 또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이며 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실 줄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전 세계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며 우리가 세워야 할 삶의 기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 가운데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예수 그리스께서 십작을 통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란 말씀하시냐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께서 이루신 그 의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를 이룰 자로 부르셨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께서 행하실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 빛을 발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가 의의로 너를 불러 쓴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자로 부르셨으며 백성의 언약이자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삶의 모습임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주시는 힘을 다시금 얻고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으로 치유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의로 부르심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나 여호와가 의의로 너를 불러 쓴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착함 또는 성실함 올바름 온전함 완전함 또는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완성 그런 것들을 보고 의의로 말씀하며 그것을 의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의의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 의의는 세상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며 이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복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부활의 메시지임을 로마서 1장 서두에 다시금 밝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선행이나 의의가 아니라 성실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의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그 어떤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래서 세상의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르게 되었으며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오늘도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죄와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그 모든 비참한 그 허물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에게 어떻게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나 기준이 있겠으며 또한 내세울 수 있는 또한 의로움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또한 의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음을 자격과 조건이 없음을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의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우리를 의로 부르신 주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로 칭함받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으며 이미 창세전에 너를 택했고 나의 기쁘신 뜻대로 너를 예정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너를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스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야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시고 하느님과 화목해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느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야마 나를 의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의의입니까?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무엇이 의의입니까?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히 믿어지고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의 자녀이라는 것이 오늘도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의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난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 때 강사로 오셨던 허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제 딸도 제가 아버지인 것을 그냥 믿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창조도 하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에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조건이 따르겠습니까? 그냥 믿는 것이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어지게 되는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시고 참으로 감사하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삶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 생존과 실존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주어진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생존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면목상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변화시키고 그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내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삶 실존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존의 삶에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또 그 속에서 주시는 생각과 감정 역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답이 있는 문제이며 또 그러한 생각임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6절에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우리를 의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들어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습과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나타낼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우리 고등부 램트를 만나고 신방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 문제, 어려움들을 함께 듣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어진 이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이 랩런트들을 반드시 언약의 증인이요 은혜의 증인으로 세우시겠구나라는 그 확신을 저는 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랩런트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랩런트들은 부모와의 갈등을 저한테 털어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랩런트들은 과거에 겪었던 상처나 그로 인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음을 저에게 토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랩런트들은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믿어왔는데 언제부턴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갈등과 상처에 그리고 그런 아픔과 어려움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가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털어놓기를 원하고 또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또 너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친히 알고 계시며 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너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나누게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사실 알고 보면 너만 겪고 있고 너만 알고 있고 너만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와 갈등이 아니라 많은 랩런트들이 너희와 동일한 갈등, 동일한 문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것들을 또한 가지고 있다 너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너만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실 나도 너처럼 그런 적이 있다 나도 안 믿어지기도 했었고 나도 부모와의 갈등 가운데 있었으며 나도 그런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주셨고 또 너에게도 나처럼 그런 은혜들을 너에게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도 역시 동일한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될 그런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포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임을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언제나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분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이 선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겪게 되는 그 문제와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제 되심을 우리 뒤에 오게 될 모든 언양의 백성들에게 또한 귀한 동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렘먼트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친히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흑암에 매이고 갇혀버린 자들에게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종로를 타며 살아간 인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편 10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새사슬의 메이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절에 말씀해도 그들의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으며 죄의 감옥에 매여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며 성공에 다다른다 하여도 흑암에 앉아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고통이고 비참할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인가 내려보니 한마디로 답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스카상 감독상을 수상하였던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것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루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것이고요 저는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그저 답답한 감정이 계속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칭하는 박사장에게도 답이 없고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송강호 가족에게도 답이 없고 거기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는 그 최하층의 그 사람들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배워도 답이 없고 열심히 노력해도 답이 없으며 성공하고 부를 가지고 행복해 보인 듯 해도 답이 없고 그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되어짐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란 사명을 가지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맞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분명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확인하는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완전한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기도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신 이가 내 아버지이시니 그를 믿는 내가 그의 자녀된 내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또 오늘 하루 어떠한 것들을 겪게 되실까요 또 오늘은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 어떠한 감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생각과 감정, 문제와 갈등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며 그 빛을 바라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믿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되어진 것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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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